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에 맞서서 계속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 같은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템포, 그리고 좀 마음을 비우세요 또 다른 상상하지 못할 또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규제가 나올 겁니다 규제 지역에 들어가서 다주택자들의 명의로 들어가서는 답이 안 나와요 출구, 입구 다 막을 거예요 수익이 안 난다고는 얘기 안 해요, 나요 분명히 근데 이 세금을 내고 이제는 세무조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 다주택자들의 개인 명의는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규제 지역 또는 해외를 쳐다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또는 법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장 지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힘들 수 있는 무주택자들 어떨까 그냥 이번 청소년 전에 웬만하면 집을 사세요 네, 사세요 이분들은 실거주잖아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집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마 30대 중반 넘어가시는 40대까지 내가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이 50점 중후반 이상이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조금 집 사기 아까울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집이 있는 지역에 앞으로 분양하는 선에서 내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그런 혜택이 받는다거나 이러한 게 가능성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신축 분양을 노리세요 그게 아니라 50점도 안 된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레버리지 괜찮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중간한 갈아타기, 1주택자들 이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갈아타려고 하시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더 좋은 지역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큰 평수를 들어가시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는 구축이 아닌 새로운 집, 새 집, 양질의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세 번째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다 행동을 옮기세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있는 집을 먼저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 집을 파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했던 집은 팔았어 빨리 더 좋은 지역 사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사지도 않고 팔았다가 사려고 하는데 매물 다 들어갑니다 매도인 말 바꿔요 이러면 자기는 팔았는데 이건 또 올라 내가 살려는 집은 매도인이 말을 바꿔버려 그러는 순간 천만원, 이천만원 그냥 올라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이 짜증이 나요 내가 분명히 5억의 계좌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입금을 하는데 말을 바꿔 전화가 와 안 팔겠다고 2, 3천도 올리겠대 이러는 순간 기분 나빠서 계약 파긴 하여 근데 이게 내일 5억 2천에 거래가 돼버려요 그러는 순간 자기는 5억이 아니라 5억 2천 5백, 5억 3천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포기를 해버려요 고통스럽거든 5억에 살 수 있었고 5억 2천에도 안 산 그게 5억 3천에 보이니까 끼어 있는 1주택자들은 자칫하며 이번에 무주택자로 오히려 수론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1주택자들은 가장 신중하게 그래도 가장 빠르게 실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 2020년에 각 유형별의 투자 전략, 레진발 앱 전략이 궁금하시면 오프라인 3시간, 4시간 강의에 오셔서 깊은 내용으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개천고 노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